미스트로3 9회는 대망의 톱10 결정전인 5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준결승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5라운드는 1차전 삼각대전과 2차전 라이벌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디션 끝판왕인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 사상 최초로 혼성 컬래버레이션 무대인 삼각대전이 지상 최대 트로트쇼에 걸맞게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미스터트롯 톱7인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이 예비트롯 여자들과 3인 1조로 무대에 서는 것인데요. 5라운드부터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입니다. 추가 합격이 없으며 4명은 무조건 탈락, 단 10명만이 톱10이 돼 준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혼성 컬래버레이션 무대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쓰리진의 만남이 성사되며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스터트롯 2 영광의 진 안성훈과 3, 4라운드 연속 지닌 천문 보이스 정서주, 2라운드 지닌 러블리 트로트 퀸 우유진이 어벤져스를 결성합니다. 입꾼만이 아닌데요. 미스터트롯 2 선인 박지현과 정통 트로트 감자나영,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미스터트롯 2 미인 진해성과 해남 처녀 농부 미스 김, 트로트 임수정 염류리의 무대도 공개됩니다. 여기에 미소천사 나상도와 고마겨친 정슬, 난초 보이스 곽지은, 밀크보이 최수호와 사이다 고음 천가연, 폭포수 보이스 김나율, 실크미성 진욱과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 두 감성 천재의 만남 박성원과 빈에서 그리고 기적의 불사조 윤서령까지 특별한 합동 무대가 찾아옵니다. 지난 4라운드 팀전과 여왕전도 굉장했는데요. 8회 방송은 매 라운드 최상위권을 휩쓴 정서주가 4라운드 팀 메들리전에서 신기록을 썼습니다. 3라운드 진인 정서주는 팀원 우선 선택권을 사용해 드림팀을 완성했는데요. 정서주를 필두로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1라운드 진이자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고막 여친 정슬이 뽕커벨로 뭉쳤습니다. 뽕커벨은 김다현의 꽃 처녀, 김혜연의 사르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서지호의 나미가 조항조의 후로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가수들이 박수의 크기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 빠른 노래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관객이 암코르를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퍼포먼스가 아닌 오로지 목소리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는 멘토 장윤정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막강한 보컬리스트가 뭉친 뽕커벨은 목소리로만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복보적인 음색은 물론 파워풀한 고음까지 뽐낸 정서주부터 퍼포먼스의 맛을 살리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김소연, 절절한 감성으로 모두를 울린 배아현, 탄탄한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슬까지 어벤져스는 역시 강했습니다. 양서윤, 천가연, 수빙수, 방서희가 트로나민씨로 만났습니다. 트로나민씨는 장윤정의 옆집 누나, 나훈아의 기장 갈매기, 현철의 당신의 이름, 부윤의 전성기, 김혜림의 ddd로 흥겨움을 선사했다. 특히 천가연은 컨디션 난조에도 소름을 유발하는 천상계 고음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팀의 운명을 건 여왕들의 대결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2라운드 진이자 러블리 트로트 퀸 오유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유진은 언니들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순위를 제대로 뒤집어 보겠다라고 불타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팬은 트로트 지망생이 어떻게 정통 트로트를 배울 수 있냐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교과서적인 무대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왕좌를 지키러 온 여왕 뽕커벨 정서준은 심수봉의 겨울 장미로 다시 한 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김연자는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다. 감정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함이 많은 후배다. 이게 바로 천재라는 것 같다. 타고났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영훈은 한이 묻어있는 정서주의 목소리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복지훈은 김추자의 무인도를 선곡 듣고도 믿지 못할 초고음으로 또 다시 전유를 안겼습니다. 장윤정은 여왕스러운 무대였고 복지훈다운 무대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1. 2라운드 연속 패자부활로 올라와 3라운드 선을 차지한 기적에 불사조 윤서령은 김다현의 효신가를 열창했습니다. 양서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선곡해 애절한 비브라토로 안방을 울렸습니다. 치열했던 4라운드 팀메들리전과 여왕전 결과 뽕커벨이 웃었습니다. 뽕커벨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94점 관객평가단 179점을 받았습니다. 정서주의 뽕커벨이 1위를 뒤이어 2위의 오유진의 유진스, 3위의 복지훈의 복드림걸즈, 4위의 윤서령의 뽕미닛, 5위의 양서윤의 트로나민씨가 올랐습니다. 1위를 기록한 뽕커벨 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수리 5라운드에 직행한 가운데 10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복지훈, 미스김, 빈예서, 곽지훈, 윤서령, 나영, 김나율, 영유리, 오유진, 천과연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이로써 단 14명이 준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5라운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뽕커벨의 여왕 정서주가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로3 참가자 트렌드 지수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위는 김연자가 기립 박수를 치며 주목을 받은 박지훈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오유진, 3위는 정서주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다만 박지훈은 최동석과 이혼한 박지훈 아나운서를 검색한 수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 4위는 배아현, 5위 복지훈, 6위 윤서령, 7위 양서윤, 8위 김보민, 9위 신수지, 10위 염류리, 11위 정슬, 12위 슬기, 13위 진혜연, 14위 천과연, 15위 나영, 16위 수빙수, 17위 채수현, 18위 풍금, 19위 곽지훈, 20위는 미스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반부터 많은 화제를 만들었던 빈예서의 팬카페 회원수도 두드러지게 상승했는데요. 5주차 투표 순위에서도 1위는 빈예서가 차지했으며 뒤이어 2위 배아현, 3위 정서주, 4위 김소연, 5위 오유진, 6위 미스김, 7위 나영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염류리, 미스김 등 새로운 인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 등장부터 뛰었나 비주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염류리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트로트 오디션에 출연했던 성악가 출신 참가자들이 발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염류리는 성악하시는 분이 맞는지 궁금하다. 완전히 트로트 가수 같다라는 극찬까지 들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염류리의 실력은 데스매치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김소연과의 대결에서 금잔디의 신 사랑 고개를 선곡한 염류리는 그만의 굵직한 음성부터 3단 고음을 보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결국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톱셉은 그 이상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평과 함께 4라운드에 직행했습니다. 또한 실력만큼이나 인성 역시 훌륭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라틴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게 된 염류리는 파트 분배부터 안무 연습까지 순탄치 않은 준비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염류리는 팀의 융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일부러 웃긴 이미지도 보여주고 예쁜 걸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실제 무대에서도 염류리는 격렬한 댄스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장윤정에게 정서주씨의 노래 화연씨의 퍼포먼스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스김도 우승후보로 떠오른 한 명인데요. 1라운드에 미스김이 등장하자 맞아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손가희씨를 봤을 때의 느낌이 들었다. 우승후보가 나타난 것 같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엄하기로 소문난 장윤정도 오라트 중에서도 가장 오라트다운 실력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 댄스에 도전한 2라운드 팀 미션에서도 미스김은 단연 빛났습니다.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을 뿐 아니라 다른 팀원을 단단하게 받쳐주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 것인데요. 특히 시청자들에게 큰 존재감을 남긴 것은 3라운드 미스고 무대였습니다. 깊은 정통 감성에 완벽한 강약 조절이 어우러진 무대는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했습니다. 4라운드에서 미스김은 이제 완벽하게 흥에 오른 댄스에 더해 달콤한 목소리라는 새로운 매력까지 보여주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막 보여줬습니다. 무대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미스김의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복 없는 탄탄한 실력과 심금을 울리는 깊은 감성을 모두 갖춘 미스김은 온라인 투표에서도 3주 만에 톱7에 안착하며 미스트로3를 대표하는 참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승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미스트로3인데요. 과연 새롭게 탄생할 트러스타는 누가 될까요? 미스트로3 참가자를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